경기도가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됐는데요. 공공조형물 출품작가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어제, 오늘, 내일. 회화와 설치, 디지털 영상을 한데 모은 작품으로 경기도청 신청사 건축물 안에 설치됩니다. 올해 3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미술작품입니다. 철저하게 작가를 드러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의사항이 몇 번이나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번 당선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됐고 이렇게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시행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아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제를 더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대중들이 봤을 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금 문제와 공공조형물 출품작가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겁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19년도 6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 기반은 근거로 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했으며 공모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최초로 검수단을 운영하여 작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지능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또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